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이곳은 비틀분 정도는 괜찮은 것 같죠? 네, 여러가지 못 찍어요. 더욱더 더 많이 찍어요? 네, 다운데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5분 50단 얘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홍보했어요. 오늘 홍보했어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방송은 인스타에서 오셔서 방송 보시는 줄 알았어요. 오늘 18년, 17살이 되겠다고. 저희 회사 많이 나왔는데 사는데 그때 사인 받은 거 아닌가? 네, 경찰에 놓고 저희는 방물도 살아오고 있어요. 저희 영상도 지금 찍히고 있어요. 오늘의 사인은 오늘의 사인은 오늘의 사인은 오늘의 사인은 진짜요? 네. 오세요. 귀엽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Kara 우리 Kara 우리 Kara 가운데맛의 가운데물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찹쌀동 평생 안 괜찮은 선물이야 아름다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eyemi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